우리 한 번 더 할까? 가야지 다른 조합이 있을 것 같은데? 셋이 알람 셋이 하고 아,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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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진형이랑 남준이 형 가고 오케이 나랑 홍석이 형 가자 뭐 할까요? 루틴, 루틴이 하세요 일단 안 해봐요 형이 차다는데 표정, 표정 딱 이렇게 이쪽도 내가 들어가게 왼쪽 먼저 시작 박자가 무시해, 박자가 무시해 표정 딱, 수방 표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입 벌린 거 해야 돼요? 입 벌려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5, 6, 7, 8 그리고 그 다음은 너 같잖아 이제 오케이 자 일단 그거 두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다행이들이 막 활용도 하잖아요 그래 그냥 딱 미니멀하게 미니멀하게 너 외울 수 있어? 오케이, 오케이 원, 투 오케이 원, 투, 쓰리, 포 그 다음에 형이 이제 또 한 번 잡은 거야 원래 왔으면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안 잡은 거야 한 번도 안 잡는 거야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5,6,7,8 5,6,7,8 1,2,3,4 5,6,7,8 1,2,3,4 5,6,7,8 5,6,7,8 오케이 가자 2,3,4 5,6,7,8 5,6,8 5,6,7,8 6,7,8 2,3,4 5,6,8 5,7,8 6,7,8 3,4,6,8 6,8,7 6,8 6,8 6,8